안녕하세요. 아빠의 선물입니다. 오늘은 브로우스타즈 게임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희 성진양 같이 하는게 아니라 제가 혼자 한번 게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게임은 보기만 하고 해보진 않아가지고 잘 할 수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좀 많이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게임을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 한번 해볼게요. 플레이어 찾는 중 플레이어 10명 중에 6명 네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잘 할 수 있을까 모르겠네. 마지막까지 살아남으세요. 네 이게 좋은 것 같아요. 모르겠다. 발사! 뭔지 모르지만 이게 뭐지? 그냥 이렇게 하면 잡는 거 많은지 모르겠어요. 아... 이거 피하는 건가? 생존 블럴러가 7명이래요. 상대방이 안나타나요. 이게 비틀에서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오! 뭐야. 뭔가 막 날라오거든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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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밋어요. 뭐야. 아... 경기 한번 죽으면 끝나는 건가봐요. 아 제가 이거를 처음 해봐가지고. 아 제가 이거를 처음 해봐가지고. 성진을 할 때는 되게 쉬워 보였는데 막상 해보니까 지금 안되네요. 그냥 나가야 되나? 그냥 죽으면 끝나는 건가봐요. 아... 5등이래요. 5등. 한번 다시 해볼까요? 콜트. 토큰상. 콜트. 오해야될까? 오해. 오해.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한번 둘러볼게요. 상점은 뭘까? 무료상점. 코인 50개를 받았습니다. 남은 아이템 2개. 쉘리 12개. 이게 뭐지? 토큰 더블러. 200개네요. 획득. 그냥 플레이를 할게요. 플레이어 찾는 중. 화이팅! 잘해볼게요. 솔로 숏다운. 마지막까지 살아남으세요. 되게 단순한 게임인 것 같은데. 잘 안되네.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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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따라 가서 공격. 저 앞에는 적인 거 맞아요.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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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저 분명히 같이 싸는데 왜 저만 죽죠? 어 뭐야. 생각보다 잘 안되네요. 아 아쉽네. 아 여러분 오늘 게임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에 연습 좀 더 해봐서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봐요. 안녕.